아, 예? 어디요? 어? 왜? 아니, 아니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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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시작해 해볼만 해, 해볼만 해 나 해보지 않다, 팀이 가자 왜, 어떤 거예요? 아, 그게 아니라 아, 이거 미쳐버리겠다 아, 오늘 이렇게 한 팀인 거예요? 여러분은 센터 이광수 씨를 중심으로 비주얼이 뛰어난 멤버로 구성된 이광수 팀입니다 아, 미쳤다 비주얼 미친 거 아니야, 이거? 오늘 하루 예능 멤버로 구성된 지석진 팀과 대결을 펼칠 건데요 아, 미역검수 특별 무대에서 지석진 팀을 한 방에 기선제압할 만한 멋진 포즈를 지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야, 미쳤다 너는 어떤 포즈를 취해야 된 건데 일단 이거는 해라 아, 왜? 일단 이거는 해라 아, 왜? 아니, 멋진 포즈잖아 아니, 이게 포즈라니 나도 잘... 아니, 뒤를 돌거나 그러니까, 멋진 포즈잖아 이건 다 가리라고? 야 형, 나 좀 뒤에 있을게, 그래도 고춧가루 뿌리지 말고 꼴뚜기 씨, 빠져요 형이나 빠져 아, 망했네 포즈를 뭘로 하지? 일단 앉아서 한번 뭐 한번 쓱 볼까요, 형? 어떻게 한번 구도를 보자 와, 근데 형 진짜 나 너무 지금 그냥 나 지금 죽을 것 같아, 여기 나 이거 나 팀 바꾸면 안 돼요? 나 진짜 형 이거 아닌 것 같아, 여기 안에 티 색깔도 겹치네요 아, 진짜... 아, 나 갈래? 야, 오늘 딴 거 갖고 와 아, 나 미쳐버리겠어, 지금 아, 너무 창피해 근데 내가 좀... 내가 좀... 아니, 그러니까... 내가 좀 옆으로 있는 게 나... 아... 이렇게 있으면 너무 간병인들 같지 않아? 너무 간병인들 같아서요, 형님? 죄송해요, 형님? 아니, 형님 지금 뭐해? 약간 다르게 좀 취할게, 이렇게 있으면 너무 간병인 같아서... 그럼 일단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포즈 하나씩 해서 그걸 섞을까? 각자 하고 싶은 포즈야? 어... 어, 이거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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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어, 이거 느낌이... 느낌 있는데, 이거? 진짜 이렇게 했는데 멋있다 너는 무조건 똥치만 한다고! 지코 진짜... 야... 진짜... 야, 다르네... 아니면 이거 어때요? 어, 좋아 다 우측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명씩 그라데이션 넣는 거죠 아, 네... 이렇게 있고, 이렇게 있고 오, 좋다, 좋다, 좋다!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있고 네, 그러니까 외모도 상향평준화 되는 거예요 오케이, 오케이 그러면은, 이거 꼴등이래? 아니야, 아니야, 안 돼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 상향평준화, 오케이, 좋아 그게 아니라 일리의 진화처럼 극해져야 하는거죠 그런거죠 그럼 일단 아메바는 여기 아메바라고?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여기 1번이야 형 앉아있어요 1번